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저는 어제 안두움 출장길을 갔다가 요즘 통 바빠서 음악을 못 들었어요. 오늘 아침에 마침 첼로4와 사라지다 인티원의 매칭이 보이네요. 바로 연결해서 힐링을 합니다. 음악 들으면서. 마이 써니라는 곡인데요. 늦가을 아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죠. 제가 음악 듣기 딱 좋은 매칭 제가 좋아하는 사라지다 인티원 그리고 첼로4. 맑고 힘있고 잔향이 좋은 소리. 마이 써니라는 곡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휴, 저 피아노 뒤에 소리 들리시나요?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. 투명하죠? 한글자막 by 한효정